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우 고맙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우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나요?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를 반겨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분좋게 오프닝무브를 시작을 했는데 저희 팬분들은 정말 빠르신 것 같아요 많이 기다려주실 만큼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소리질러 네 이렇게 동네층 크리스마스 테리축제 저희 우주소녀가 왔는데 아 일단 여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훨씬 나니까 저희가 벌써부터 너무 설레고 너무 좋네요 너무 이쁘고 그쵸 여러분 정말 예쁜 동네인지 몰랐습니다 너무 와서 너무 고맙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아 저희 어제 혹시 JTBC에서 한 리얼리티 보셨어요? JTBC 출전 네 정말 보셨어요? 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저희 V에 우선물 채널 들어가면 또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회가 거듭날수록 더 재밌는 재밌는 방송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공감사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곡 이어서 들려드릴텐데요 다음 곡은 저희 너에게 닮기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좀 많이 해주세요 중간중간에 Tell Me Why 나올 때마다 같이 외쳐주세요 트기트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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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